경북지역 장애인단체가 2년 전 발생한 구미 장애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학대이자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며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앞 경북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년 전 학대 논란이 일었던 장애학생 A군 사망사건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사태를 뼈저리게 성찰하고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관련자들은 오로지 책임과 회피와 논란을 수습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A군은 지난 2020년 11월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지난해 9월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당시 교사 B씨가 아들을 체육용 매트로 말아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며 B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심정지가 사고가 사망사가 아닌 사고와 또 가해와 폭행과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반면 학교 측은 안전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학교 준비를 위해 A군이 신발을 신던 중 바닥에 있던 매트 위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상황.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간은 계속 흘러 A군이 의식을 잃은 지 1년 4개월, 숨을 거둔지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 보근입니다.